이거까지가 다 세트인 거죠? 지금 여기 이렇게 세트인 거고. 이거는 이렇게 세트고, 이거는 이렇게 세트고.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세트였다가 이제 이 세트가 들어오면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고.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추억이 다 있다구만. 그래서 못 버린다고. 추억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. 다는 추억으로. 그렇죠. 저게 이제 저 안에 있는 추억에서 술병들이에요, 저게. 아, 빈 병들이에요, 다? 아니에요, 술이 더 있는 거죠. 다 새 거에요. 다 새 거에요. 다 새 거에요. 저게 진짜 추억이 있는 건데.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 몇 명이서 같이 이제 자취하고 살 때. 그때 있었던 건데 이제 80년대 초반. 80년대 초반. 80년대 초반에. 진짜 오래된 거에요. 그때 갖고 있던 저 술병이에요. 그래서 저걸 이상하게 버리고 싶지 않아가지고. 그래서 계속 이사할 때마다 내가 저걸 갖고 다니고. 저건 근데 마셔도 되는 건가요? 먹는 술이죠. 술은 뭐 오픈만 안 하면 뭐. 근데 너무 오래된 건 안 된대요. 아니, 독한 술은 괜찮아, 독한 술은. 아니, 왜 안 먹어봤으니까 몰라서가 너무 오래된 거라. 아니, 술도. 17년하고 12년하고 30년하고 가격이 틀리잖아, 그죠? 그럼 그거는 기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. 숙성된 기간. 숙성된 기간. 숙성된 기간이잖아. 만들고 나서 이 기간이. 아니, 어디 빨려 들어가지. 끊어, 끊어. 술들이 전부 다 형이어서. 제가 좀. 근데 사실 이제 여사님 말씀이 맞기는 하거든요. 맞아. 이렇게 하는 얘기를. 노골턱으로 앉아, 앉아 들어가면 이게 맞는 것 같아. 그러면 혹시 저 오래된 술도 혹시 비우실 생각에 있으신 거예요? 어떤 거예요? 내 술. 아휴, 너무 오래됐어. 저 비워야 돼요. 이제 솔직히 그만 달아, 그만 달고 다녀야 되겠어. 그래요? 그러면 사진으로 우리 다 남기는 걸로 일단 술은. 잘 있습니다. 사실은 추억을 남겨야 돼요. 술이 비워지면서 뭐 술이 있던 가구도 같이. 장도 좀 나가야 돼요. 나가야 돼요, 저 장도. 너무. 술이 없으면 저 장 정도는 이제 시원하게 나가야 돼요. 저 장관에는. 내 힘이야.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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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러면 우리 오늘 가구도 기부할 때. 시간은 황금인데 황금도 좀 기부 좀 할까요? 시계도 좀 많던데. 어쩌나, 시계? 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, 좋아요. 근데 그건 좀 두시고. 아, 공작상. 알겠습니다. 그거는 뭐라고. 그곳은 좀 두자고. 아니야, 너무 커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. 그게 내 예쁜 장식장을 넣는 거예요.